오늘 목사나가 다운지랑 우선과 댄스에 학교에 있는 마야랑 부부가 되기 때문에 너무 귀여워 첫번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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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? 엘린이 이겼어? 누가 이겼어? 이겼어! 이겼어! 잘했어! 난 젖어 웃는 줄 알았어 엘린이 잘했어요 아닌데 엘린이 잘했어 엘린도 그림벨트랑 못먹었거든 다음에도 열람하겠어 내가 못봤지 정말? 정말.. 엄청나게 좋았어 엘린이 잘했어 엘린이 잘했어 응 알겠어 엘린이 잘했어 허나 지금 그게 경기한 거야? 경기한 거야? 그게? 아니 그건 아니고 나 아직도 하고 있는데